마이크를 켜줬더니 끄고 올라오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. 네 키셨어요? 네 됐습니다. 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방송 전문 MC 나유란입니다. 네 네 진짜 근데 잠깐만요. 인간성보요.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땐 또 아프게 계신 분들만 박수를 치시더니 여자가 인사할 때 저렇게 계신 분들 박수 쳐요. 이씨 진짜로 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뵙니까 어때요? 네 그래요 여기 뭐 대한민국 일 받다 이신 분들만 다 모이신 것 같아요. 제가 쭉 이렇게 스캔을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만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으러 또 여기 올라와 주셨고요. 또 네 독도가요제 또한 네 워터 네 게임 콘테스트 예상발대회도 이렇게 또 함께 하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고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. 마주하는 눈빛이 아름답고요.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 서로서로 잘 모르는 사이를 잘 아는 사이로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 눈빛 인사 교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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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시네요. 네 그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거 안 믿겨. 아 그거 안 믿힙니다. 그건 저기 대학에 태어나서 해야 돼. 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. 자 계속해서 이제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 사회자석으로 잠깐 자리를 넘겨서 진행하겠습니다. 곧 시작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